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최윤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으세요? 10가지 능력 중에서 사실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이 힘든 것은 버틸만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나하고 너무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직업을 바꾸시거나 직장을 바꾸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의 어떤 업무적인 양이나 업무적인 힘듦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도 많이 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혹은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론적으로 한번 가이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많은 편인데 대인관계 능력에서 꼭 외워야 되는 부분만 외우시면 나머지 모듈형 문제거나 아니면 조금 NCS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공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능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저희 대인관계 능력에 보시면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조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팀워크 능력.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흔히들 제일 많이 나누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혈액형 뭐예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사람의 분류를 그렇게 딱 단정 짓기도 힘들고 그 혈액형에 무조건 맞게끔 모든 사람들이 객관화되어 있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여러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부분이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요소로 본다면 팀워크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적극성이라고 봐요. 팀워크가 아무리 좋아도 왜 한 5명 중에 한 명이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뒤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조직 안에서 한 명이 그렇다 했을 때 점점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리고 그 내용보다도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가 5명이 모여있다 보면은 개개인적으로 하는 업무들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A가 B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또 B가 D한테도 전달이 되지 않고 서로서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했던 일을 또 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 꼭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임감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워크의 능력에서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십의 능력이죠. 리더십이라는 거는 앞에서 누군가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리더십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서번트 리더십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보면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가장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단은 신뢰감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리더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기는 되게 힘들겠죠.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리더의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만 리더십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갈등 관리 능력이에요. 갈등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것들도 있고 너무 알고 있다 보니까 표현을 안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관리 능력에서는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배려하는 부분 그리고 피드백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이 되게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아니야 너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듣게 된다면 제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협상 능력. 저희가 특히나 협상이 필요한 직군의 업무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이겠죠. 우리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부분 이것을 꼭 결과적으로 수행해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는 그 사람의 협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최선의 타협점을 찾는 게 가장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서비스 능력이죠. 저희가 꼭 하는 업무들이 직장 동료만 있는 게 아니죠. 대민 업무도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주변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도와주러 갔다가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 능력에서는 고객의 불만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대화법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능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문제로 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갈등관리 능력 그리고 팀워크의 능력 그리고 고객 서비스 능력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후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대인관계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직장 내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까지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겠죠. 거의 이 정도면 완벽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갈등도 다 해소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의견도 잘 수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쉽진 않겠지만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인관계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직에 융화가 되지 못하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되게 일은 잘하는데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인성은 되게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직 내에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융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조직 내 구성원들까지도 잘 생각하면서 융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수직적인 체계가 아니고 수평적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친해지고 너무 계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나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공적인 부분에서 조직 내에서는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게 된다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선을 잘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양보죠.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참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참을 수 있는지 본인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오바가 되는 순간 서로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계속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오히려 나에게 나중에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언젠가 계속 쌓이다 보면 한 3년 차, 5년 차 되고 나면 야 나도 신입 때 그랬거든?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인정받는 또 상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일에 관심인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막 주변 사람들까지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물며 예를 들어도 가족들한테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되게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말을 기억해 주는 사람 내 감정까지도 지금 헤아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우리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속을 이행하는 거죠.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이 사실 상대방에게 굉장히 신뢰감과 믿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일적인 부분에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내가 몇 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직 전체 혹은 회사 전체까지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하루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습관적으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 보면 감사한데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나도 되게 칭찬해 주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먼저 칭찬을 해버리면 어때요? 어? 나도 그냥 한 번 더 칭찬하기보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속담 중에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하죠. 코끼리도 춤추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다는 표현도 잊지 않고 그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을 전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언행일치죠. 특히나 내 상사가 언행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실까요? 같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 내가 같이 일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언행일치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정말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진정성으로 느낄 수 있는 사과 그죠? 그냥 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어? 이러이런 부분에서는 제 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주어져야 될까요? 어? 다음번에 꼭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아 그래 얘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힘들었을 테니까 좀 그랬을 수 있겠지라고 너그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냥 어? 뭐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나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대표 예제 문제를 한 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선 문제를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기화는 K기관의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으로서 조직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사람이 가장 지금 포인트로 두고 있는 부분은 협력을 장려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아래와 같이 특강 내용을 정리해서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기화의 이야기를 경청한 직원들 중에서 직장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지금 팀장이 우리 조직의 협력을 좀 이끌어 내고 싶어서 본인이 이제 특강을 들은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서 팀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여줬더니만 직원들 중에서 올바르게 활용도 하지만 올바르지 않게 활용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팀장님이 들었던 내용은 특강의 내용을 이렇게 8가지 관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팀원의 말에 흥미를 가지고 대하라. 두 번째 상식에서 벗어난 아이디어에 비판하지 말라. 세 번째 모든 아이디어를 기록하라. 그리고 네 번째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팀원을 고무시켜라. 다섯 번째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요구하라. 여섯 번째 침묵을 지키는 것을 존중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 관점을 바꿔보아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봐라. 라고 8가지에 대한 우리 협력에 관련된 특강을 정리를 해두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보여줬더니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보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부터 E씨까지 이 내용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A씨를 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디어는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지. 물론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을 그냥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그냥 자신의 의견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우리 부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을 했어. 근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일부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떤 생각이 들었대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물론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대도 줬는데 말도 못하면 안타깝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옳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요즘 우리 회사는 부서 간에 이기주의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어.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서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해야 할 때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많았어.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할 때마다 잘 도와주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나도 똑같이 행동했을 때 타 부서에서도 속상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희가 부서별로 일을 하다 보면요. 실제로 유관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업무가 타 부서하고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니까 당신 애들 당신 애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도와달라 한 번만 이번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투명스럽게 나와버리면 어떨까요? 너무 답답하죠. 이게 우리가 우리만 잘 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되고자 하는 일인데 이렇게 나오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랬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른 부서에서도 나처럼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어떠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이 경험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피드백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가장 조금 지금까지 1, 2, 3번 중에서는 가장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직원인 것 같은데요. 4번하고 5번을 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타 기업에서 인턴 사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상사의 농담까지도 메모를 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참 특이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회의 중에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어때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죠.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무서울 것 같거든요. 내가 한 3개월하고 10일 이전에 이 시간에 했던 얘기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갓 입사했을 때는 직속 상사에게 같이 볼링 치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할 때마다 부럽기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일은 언제 하고 맨날 이렇게 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물론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친해지려고 하고 다가오려고 하면 너무 예쁘고 같이 뭔가 일을 할 때도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기에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정답은 사실 3번이겠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까지도 이해를 하는 앞에 특강 주제에 알맞는 협력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데 그렇다면 1, 2, 4, 5번이 왜 답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공통적인 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할 수는 있는데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는 본인에 대한 뭐가 드러났어요? 감정선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똑같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이며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력에 관련된 주 포인트는 협력이었기 때문에 협력에 관련된 정답으로는 3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